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문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꿈꾸는지 궁금한데요. 일하는 즐거움을 노년까지 느끼고 싶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자발적인 게 아니라 노후 생활을 위협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어떤 반강제적이라면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일하는 고령층 비율이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속내를 살펴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큰 이유를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통계청에서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실태 관련 조사들에서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치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은퇴할 나이라는 말 자체가 어색해 보입니다. 이번에도 고령층 가운데 일하는 사람 숫자가 역대 최고치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층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5에서 79세 고령층은 1년 전보다 약 38만 명 늘었는데요. 급속도로 진행된 고령화 때문에 고령 인구 비율은 15세 이상 인구의 34.1%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들 가운데 취업자는 9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60.2%로 역대 최고치고요. 55에서 64세 고용률도 사상 처음으로 70%대에 진입했습니다. 무려 10명 중에 6명 이상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정도면 한창 일할 나인 30대에서 40대 경제활동 참가율과 비교를 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층 68.5% 역시 앞으로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무려 1060만 명이 넘는, 천만 명이 넘는 55세에서 79세 사이의 인구가 일을 하고 있거나 또 찾고 있거나 조만간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현재 일하고 있는 노년층도 장래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노년층도 정말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73세가 평균이었고요. 70대 후반에게 물어보니까 82세까지는 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응답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큰 이유라면 역시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고령층이 늦은 나이까지 일하려는 건 경제 사정이 아무래도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의 보탬이 55.8%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에서 여전히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OECD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한데요. 이런 현실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은퇴 이후에 고령층의 연금 수령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전체 고령층 가운데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50.3%, 전체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절반 가까이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월 평균 연금 수령액도 25만원에서 50만원 미만이 44.6%로 가장 많았고요.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이 30%를 넘겼는데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0대 이상 중 고령자 적정 생활비는 부부가 월 277만원이었고요. 개인은 월 177만 3천원이었습니다. 최근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는 굉장히 버티기가 힘든 금액입니다. 이렇게 연금만으로는 생활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더 오래 일해야 하는 현실이지만 퇴직은 점차 더 빨라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55세에서 64세 취업 경험자 가운데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50세가 안 됐습니다. 49.4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제일 핵심적이었던 일자리를 떠나야 했던 이유로는 사업 중단이나 폐업, 휴업, 그리고 그 다음 이유가 명예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순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자발적이지 않은 퇴직이 압도적이었다 이런 말이네요. 맞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셈인데요. 이렇게 퇴직 시기는 빨리 닥쳐오지만 연금이나 고용 안정성은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문제는 이렇게 일은 퇴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일 텐데 다시 일자리를 찾거나 어떤 돈벌이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찾을 때 공공취업 알선기관을 통하는 경우가 36% 또는 친구나 친지 소개 부탁해서 일하게 된다는 경우가 32%였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안정적이거나 임금이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자리 선택 기준도 과거의 취업 연관성과는 상관없이 일과 양의 시간대 또 임금 수준 계속 근로 가능성 순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사실 걱정되는 건 앞으로도 고령층이 계속 비중이 커지잖아요. 그럼 이런 현상도 심화할 것이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은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는 나라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만큼 정부도 초고령 사회 속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유효한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컷 이슈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앞으로 만 60세 건설근로자의 퇴직 공제금 신청이 문자로도 가능해집니다. 지난달 말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고령 건설근로자가 간편하게 퇴직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문자청구를 도입한 덕분인데요. 그동안 비대면으로 퇴직 공제금을 신청하려면 컴퓨터 PC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도록 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근로자가 불편을 겪은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불편이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자청구를 한다고 해도 본인인증 이런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문자청구를 도입해서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 없이 퇴직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상자는 퇴직 공제금 수령 관련 모바일 고지문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서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수급 요건 완화 소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구비서류가 없이 전화 녹취만으로도 가능한 전화 청구를 하는 등 비대면 청구 방법을 늘려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좀 퇴직 공제 신청하기가 편해졌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노인은 많은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고령층이 능력과 경험에 맞는 일을 찾도록 촘촘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문영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 고용브리핑 고용브리핑 고용봇 고용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